이정도로 왜 댓글이 안 올라가지? 좀 이따 올라가거든 안녕히 가세요 여기 잠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나 딱 띄워볼게 안녕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단체 브이앱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자유롭게 들어올 거예요 각 잡고 하는 거 아니어서 이거 먹은 참치 이거 먹은 참치 오 시작했어? 네 내 거로 댓글 보겠습니다 뭔 신즈래? 엄마 엄마 체리 없지 않아? 나 없 체리요? 체리 있죠 나 있어 어디요? 어디 보여줘 이름이 있어 나 보여줘 안녕 삭발 삭발이요? 삭발?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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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은 뭐지? 머리 완전 미는 거 아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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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 all 그냥 안 쓰지 왜 이렇게 어려워 아뇨 추천받을 게요 머리 쓴다 머리 쓴다라 무자 쓴다한다 써봐 썼다 벗었다 한다 그래 내 지금 얼굴이 안보인다 풀다 괜찮은데? 그래서 머리가 너무 부해 이게 습대로 맛있던데? 옛날 하슬언니가 음료를 시키면 이거는 진짜 다 먹어! 이것들이 맛있다 먹어봐 내가 시켜서 내가 끝까지 마신 적이 없어 좀 뒤로 가볼까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 많아지고 있어 이리로 오세요 우린 유닛 따로 들어가 있는거야 우린 유닛 있거든 지금 들어갔다 보면 따로 들어가? 아니야? 나 아직 나와면 갈 수 없어 멀어진다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앵글 어떻게 그동안 들어갔어? 어제 보토리에서 오신 것들 세팅하고는 멀리까지 있었어 어떤 인상만으로 좋은 결과 있었어 선생님 인사할게요 그래 인사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로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염색했어요 저도 염색했어요 저도 염색했어요 저는 염색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안녕 너무 예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탈색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뻐 아이돌 같다 아 맞아요 데뷔일에 가장 아이돌 헤어 예뻐 우리가 다 나올 수 있어? 그럼 전 안 했어요 오기스는 안 하셔도 돼요 어? 인생 안 하셨어요? 왜요? 오기스는 안 하셨어요? 오기스는 안 하셨어요? 오기스는 안 하셨는데 하수야 가까이 오지만 눈에 띌 수 없잖아 고정이다 그걸 멤버가 읽어있는 소감은 어때? 좋은데 오, 미이 갓 오,ılar 색깔이 좀 더 제가 새 바지 자랑했습니다 아, 더럽네 여기는 또 파롱 히터 같네 저도 바지 자랑할게요 아, 휴대폰에 배 아, 휴대폰에 배 아, 휴대폰에 배 아, 쟈돌이 아, 쟈돌이 핸드폰 주문이 예쁘죠 쟈돌이 쟤 바지 예쁘죠 쟤 바지 예쁘죠 어? 어제 블록베리 오디션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TMI 오늘은 TMI요? 오늘은 좋은 걸 해주세요 저 머리 붙이고 왔어요 어 붙였어? 난 집 갔다 왔어 부지런 너한테 가네? 너 집 갔다 왔잖아 오늘 잘 만드신다 아이스팩 인성해요 언니 이걸 예림 아기는 뭐요? 예림 아기요? 예림 아기요? 예림 아기 어딨어요? 예림 아기 예림 아기 잠시만요 요새 원지 접대고 올게요 현진아 그럼 제가 자리 수질할게요 아 여기 있네 예림 아기 예림 아기 예림 아기 빈살 앞머리 밑차 예림 아기 원래 오늘 암물리 안 들어갔는데 지금 땀 흘려갔다 땀 흘려가지고 암물리 생겼어요 저희는 오늘 모여서 촬영을 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 바지가 지금 더러워졌어요 어 뭐야 테이프님? 어 알 것 같아 안 걸어줄게 안녕 우리 잠시 뭐냐 담새 언니가 말만 아니다 근데 팬사이에서 담새 위에 회사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 이렇게 사려고 했다고 다루고 샀죠 핑크머리 예쁜 언니 하트 한번 해달래 대박 신기해 오늘 저녁 하셨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거 보여주고 싶다 희집이 찔꺼 보다 저거 떼쓰다 이제 움직이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 옷 완전 힙하네 혜주 옷감이지 목 입을 입어 목 입을 했대요 옷 어때요? 삐행 브이 해달래 내가 말해줄게 어때? 얼굴 안 나오는 게 없네 앉으면 얼굴 안 나오는 게 없네 앉으면 여기 있는데 너무 멀텐데 앉으면 안 먹을 거야 이거 너무 비해 나? 페이프 떼야겠어 앉아 젤리 아기 왔어요 앉아봐 봐요 젤리 아기 왔어 뭐라고요? 젤리 아기 왔어요 아기 아니고? 젤리 아기 왔지요 단발지도 아니고 중단발지는 뭐야 중단발지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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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것 같은데 나도 짧아 머리 근데 얘기하는 게 들릴까? 이러면은? 들릴긴 하지 않을까? 안 들리면 그걸로 안 들린다 또 하실 거야 샤이 샤이 수영이 염색한 거 예쁘다 지선 씨는 감사합니다 수영아 잼색 남박 고양이 이 이모티콘이 뭐예요? 여진 여진 블루베리 이브 진솔 레몬 고원 오렌지 올리비아 해커키 이모티콘이 그냥 그냥 누가 섹시체리 왔대 아가씨 이 쪽이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야야야야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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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그리고 어 누가 예빈이 연락 좀 안하는데? 너 누구한테 연락 안했어? 나 누구 연락해? 그리고 아 일로와 안녕하세요 히든 십파록이 안 보이세요 어 네 심반 김리막이네 김리막이네 우와 대박이다 저 이거 봤는데도 통통소리나 나가지고 아 진짜? 기회가 나 사람들 쳐다보려고 했는데 타이어 타이어 그냥 싱셈지다 이거 이거 왜 싱셈지? 어 근데 푹신한 거 아니야? 그냥 푹신해요 편해? 나쁘지 않아 푹신해? 나 만져도 돼 어 섹시체리 사랑해 땡큐 섹시체리 사랑해 이거 만져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앉을 거예요 네 네 흥진아 가운데도 프리즈 한 번 보여주자 그럼 프리즈 하자 가자 프리즈 나 진짜로 할 줄 몰라 진짜로 할 줄이야 진짜로 할 줄이야 흥진아 방금 눈 온다고 기억나는데 진짜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갈 Pastor 은근호 지금 어обterm 단발 상품 정말 잘하는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짜는 것도 이번에 엄청 고민할 때 추언니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언니가 당황할까 말까 했는데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근데 나 현수님이 검은색이 진짜 잘 떠갈때 데뷔 때부터 지금 데뷔 때부터 자신의 색깔을 찾는 거야 나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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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네 머리 대박 나 냉면 같지 않냐 오늘? 진짜 파란색은 다 신비롭다 팬분들한테 보여줘 표정은 왜 변하는 거야? 표정 왜 맞고 아련해지고 뭐하는거냐 그러고 싶은데 뭐하는건데 저희 팬사인할 때 되게 요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단체 V LIVE를 한지 엄청 오래됐다 해가지고 오늘 레슨 전에 찾았어요 오늘 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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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왜요? 저희 오늘도 숙제들이 할게 많아가지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바로 할거에요 그래서 칩바로 할거에요 숙제들 한 명씩 포토타임 해달라는데 끄기 전에 그러면 릴레이 포토타임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좋아요 오늘 길게는 못하고 뒤에 저희는 저희는 2에요 네 그래도 둥글게 앉았네요 그럼 뭐요?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여요 저 멘티버 가서 앉아야돼 일자로 오늘 유럽 투어 일정이 더 좋나요? 네 유럽 유럽 유럽은 저는 정말 유럽도 똑같은 말 안 보여줬어요 나도 안 보여줬어요 홍가리 홍가리 촬영이 유럽이 홍가리 제가 홍가리 말이야 홍가리 말이야 홍가리 투어 때 정말 뭔가 시간이 남다면 그 점에서라도 구경을 가보시면 좋죠 홍가리 진짜 불가가서 해보고 싶은가 홍가리 영상으로 멤버들이나 풍경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로 얘기하면 팬분들이 제가 오늘도 DJ를 사야겠어요 아 드빙에다가 얘기 안 했습니다 드빙에다가 드빙에다가 그냥 드빙에다가 난 좀 걱정돼요 유럽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 비둘기가 많아 괜찮아 근데 체코에서 촬영하기 쉬지않아 지금 되게 못 나가가지고 못 찍었거든 맞아요 섹시가 잘했어요 울었잖아 유럽 범위에요 유럽 범위에요 유럽 범위에요 유럽 범위에요 러브유 가고 가 우리만의 가 가 맞춰 인자하는 미션이 단체 볶아버리 되게 잘해요 음 이 부원님 브이로그 해 댄스브이厄 해 야 그 닉네임해줘요 너가 저거 내가 말했어 정요한 언니 지금 숙제 중이에요 네 부원님 오 되게 키티 같네 키티요? 오 좋아하네 20분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이 소품에 저희가 레슨을 시작하고 아아 나 진짜 핸드폰이었는데 다 달라요 미루 봐봐 저는 거울을 갔어요 박지영이랑 커플로 맞췄어요 봐봐 근데 글씨체랑 색깔도 똑같이 했어 나는 핑크색으로 핑크색이라고? 나는 핑크 나는 나비 하슬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님이 나는 나비 그 노래 정말 잘 들어요 진짜? 근데 연락 온다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보진 않는데 암암미에 연락이 들어오나 봐요 누나 제발 나 나는 나비 싸이벌드 비즈엠이었는데 대문 대문? 신기하다 나 유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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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넬게니에스 나는 나비 에헤이 선배님 헬은 진짜 많은데 다 맞아 나는 빈치노 사이버였어 노래는 유바보 왜 이렇게 부르지 유바보 나는 나비 고원이가 불러야지 상징동물이잖아 그 2탄도 있어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하나 미치겠다 비비랑 추랑 커플마디 그렇네 진짜 약간 잡힐 때 그렇네 그렇구나 비싸다 위에도 설마 위에도 좋아해 맞아 맞아 왜? 나는 뭐여? 많이 빨아서 이렇게 하얀지 세고 눈빨리 똑같은 그러네 눈빨리 뭐야 혹시 8K로 보고 계세요? 너무 화질이 그렇게 좋아 신기하다 나 좀 빨리 한번 샵에서 가 있는데도 같이 보셨는데 어? 다시 왜 똑같은 거 두 개 있지? 이러게 했네 똑같아 혜주 애교하면 안 잡아먹지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누가 누가 잡아먹으라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고원 어디세요 우리 고원 여기 있는데 있는데 고원은 여기 있죠 밥은 먹었니 얘들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나도 아직 안 먹었어요 제 동봉이에요 고원 고원 밥갈비 시키지 않았어요 밥이 안 와요 근데 레슨 해야돼 밥 안 해요 밥 안 해요 그러니까 밥 시키는 사람 체리 회차 셀카 찍어달라 먹을 시간이 없대요 오늘도 찍었는데 꺼졌어? 아 아니라 응? 구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달리 사이 안 하고 스탑가 김린은 머리를 감지 않을까? 고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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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 안 감은 사람 나도 감았지 나도 안 감은 잘라? 엽색했어 수영아 수영아 이게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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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랑 똑같이 시켰는데 수영아 이게 이만큼 나와 내가 맛있거든 얘들아? 나 두께 받았어 나 한입 먹었어 나 한입 먹었어 나 다섯입 먹었어 근데 이게 수영이 누워있어 여기 안 날아가? 여기 누워 수영아 우영우 인사하는 사람 우트려트렛 우 동작들 아니 하아 뭐여? 머리 다 아니 팔아 못 봤어 나 진짜 제가 원래 우영우 안 보는데 유튜브 축제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재밌더라고요 다 봤어? 다 무슨 문제세요? 그 클립으로만 봤어 나 이거 보고 싶고 남았어 이거 봤어 이하고 싶어 야 이거 진짜 노래 잘하셨어 진짜 이쁘게 날 것 같아 동그라미 하!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 아버지 성함은 동동상이예요 우와, 성이 동동상이예요 동동1, 동동2, 동동3 아 근데 그거 봤어 할아버지 이러면 동동이 이러면 현진언니 안보여, 제일 잘 보이세요? 어 제가 만졌어요 현진언니 생일파티하는거 같은데? 제 생일을 그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저희 벌써 19분이어서 이제 일례로 포토타임 개인, 개인별로 인사하고 끝났는데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아니 내셨어 네 아, 빨리 와요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됐다 잠깐만 안녕 나중에 봐요 우리 어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안녕 저희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파이팅 파이팅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V LIVE에서 만났구나 반갑습니다 옆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왜요? 구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저는 이부언니 이부언니 이부언니가 얼마 전에 감자튀김이랑 윙도 사줬다 이부 믿음 셀프 믿음 우빈 안녕 안녕 하이 오랜만에 V LIVE이네 V LIVE 다음에도 같이 위협하자 그래 그래 나 오늘 머리 감았는데 너가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지 모자 쓰는 거는 다 이렇게 머리 안 감았다고 하면 어떡해 다음에도 모자 쓰고 맨날 찾을게 안녕 사랑해 안녕하세요 다들 머리 안 감은 얘기를 하는데 머리 안 감을 수 있어 오늘 뭔가 화장을 제대로 안 했어 굉장히 쑥스러운데 일단 안녕 나중에 또 봐요 안녕 모빈 안녕 짠 오늘 이게 단체 V LIVE 파괴돼서 너무 즐겁고요 오랜만에 얼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또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우빈 알겠죠? 최리 금발 가자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안녕 우빈 사랑해 안녕 하 하 전투 더 히트 진 하 고빈 타이색스 셀카 여신입니다 네 오늘 V LIVE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타이색스 셀카 기다리세요 안녕 안녕 오빛 오늘 이렇게 V LIVE 단체 V LIVE을 하게 됐는데 오빛들이 너무 우선해서 저희가 마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V LIVE을 하게 됐고 아쉽게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거 너무 아쉽지만 어 저희가 투어랑 유럽 투어랑 아 미주 투어 그렇게 다 열심히 잘 끝내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오빛들 건강하게 잘 기다리고 있고 음 음 네 파이팅 우리 오빛들 항상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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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